포도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집, 보양지, 서유고 19세기 초 포도즙 만드는 방법, 포도즙방입니다. 원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오림병 변비와 소변을 참으면 통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여 통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포도즙 1대에 흰꿀 3억 연금즙 1대를 서로 섞어서 은근한 불에서 3번 끓어오르면 멈춘다. 공복에 5돕을 복용하고 식후에 5돕을 복용한다. 계속 복용하면 효과가 특히 좋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즙 1대, 흰꿀 3억 연금즙 1대를 서로 섞어서 은근한 불에서 3번 끓어오르면 멈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포도즙 2일에 흰꿀 4명 20분 정도 20분 정도 20분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